안녕하세요. 금일은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대 선박해양 박람회 중 하나인 그리스 포시도니아 박람회에서 LNG 운반선 수주를 하였습니다. 많은 조선소들이 이 같은 대형 행사 기간 동안에 수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NG 운반선의 발주선사는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사로 알려졌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두척이며 선박의 척당 계약금액은 2억 3,271만 달러 수준으로 총금액은 4억 6,543만 달러, 원화로 5,851억 원입니다. 선박에 적용된 환율은 1,257.1원이 적용되어 선가가 산출되었습니다.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도 선가의 수준이 2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을 보면 수주한 선박의 선가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박의 계약금액은 매출액 대비하여 13%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6년 2분기까지 건조되어 선주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계약 시작일은 2022년 6월 8일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의 사양을 살펴보면 선박의 규모는 17만 4천 큐빅미터급이며 만사의 고압 이중연료 추진 엔진 MEGI를 설치합니다. 마란 가스사는 지금까지 고압 엔진 MEGI 엔진을 주로 선택하여 선박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아마도 저압 엔진보다 엔진 자체에서 발생하는 메탄 슬립, 연료가 불완전 연소하여 엔진 밖으로 방출되는 현상을 최소화하여 메탄의 방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카고 화물창에서 자연 발생하는 LNG 기화가스를 재액화하는 고도화된 재액화 설비가 설치되며 선박의 메인 엔진과 연결되어 있는 프로펠러 축 회전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설비인 축발전기가 설치됩니다. 선박의 추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기윤활 시스템, 에어 루브리케이션 시스템을 함께 설치함으로 친환경 설비가 대거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LNG온 반선 18척, 컨테이너선 6척, 해양플랜트 1기, 창정비 1척 등 총 26척, 약 59억 3천만 달러를 수주하며 목표인 89억 달러 대비 약 66.6%를 달성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행진에 응원을 보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